퀴차진 무뼈 아래 속히 위엄을 내리사 뇌정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리 악령이 소멸하고 전기가 모이도록 하늘의 증명을 외우니 율량을 듣고 물렀거라 빛이 들어왔어! 역시 태윈 아침반은 증폭장지였어 이 힘만 유지하면 승산있어 힘을 유지하는 건 내게 맡겨 그러지 다들 물러서 이 한몸 받쳐 전선을 지키고 지면을 봉인하노라 야차 일족은 이 세상을 위해 싸우리 금붕대장 입진! 아니 아 아 조심해! 위험할지도 모르는데, 꼭 가야겠느냐? 이곳을 지키는 백여 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. 무명야차일 만큼은 허락해 주십시오. 아... 우... 아흫! 아, 아... 아.. 아... 으... 아... 으아... 으아! 으아... 으아! 아... 으, 으악! 이렇게 가게 된 당신의 힘이… 으, 으아! 으아, 으아, 으아! 으아, 으아! 으아!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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